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. 이 의원은 대전N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굳혔으며, 입당 시기와 방식은 국민의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만나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으며, 이 의원도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던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 시장이 대덕구로 출마 지역을 옮기면서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.